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딩 도어즈를 이용한 오픈 알림 하나로 연결을 함께 배레이션 로프 스피드로 연결해서 여자가 레이디 스피링 내처러 스피링과 리버스턴트 양쪽으로 돈 스피링을 합니다. 좀 어렵고요. 타이밍 붙이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저지가 아주 느끼는 건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배레이션을 소개하는 면도 있지만 저희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면접도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루틴 재미난 루틴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흡하지만 이런 실수나 아니면 맞춰가는 가정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요즘은 또 이제 파트너 없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저렇게 서로 나누면서 하는 그런 거를 대립하게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슬라이딩 도어 좀 더 시작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슬라이딩 도어는 하도 많은 사회죠. 여자는 뺄채, 남자면 남짓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5 5 5 4 4 그냥 따랐 Giovanna, 앞자면 원 2 3 4 1 2 3 4 2 3 4 하면서 여기서 지금 남자 스텝을 하자면 2 3 남자 스텝은 그냥 4시간 그런데 이제 레이브가 조금 방향이 바뀌는데요, 자 레이브 같이 하겠습니다. 2, 3, 4, 회전, 백색. 2, 3, 4, 스파이럴. 2, 3, 4, 1, 주. 오른쪽으로 텀블면서 스시면 됩니다. 그냥 스시면 남자가 팔을 딱 이렇게 잡으실 겁니다. 이때는 상도, 오른쪽으로 높이 들어도 되고, 앞으로 뻗어도 돼요. 뻗어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앞으로 뻗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체. 1, 2, 여자. 1, 2, 3, 4, 6. 그리고 길게 해도 되고,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4, 1, 2, 3, 회전, 백색. 2, 3, 로, 백색. 2, 3, 로, 백색. 2, 3, 4, 백색. 2, 3, 백색. 2, 3, 백색. 2, 4, 2, 3, 4, 2, 3, 오른발 나가서 스위블. 그리고 다시 백색. 백색하시고. 2, 3, 4, 로, 스피. 오른발 나가서 2, 3. 남편 뒤쪽으로 번호 나와서 스위블. 스파이럴. 하고 오른쪽으로 턴. 돌면서 딱 나이는 프레스가 이루어지면 남자가 위를 탁 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나가서 나가고. 2, 3, 로, 푸. 2,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두 가지 마시라고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액션도 없고요. 이렇게 마시네요. 아무거나 눈물이 되셨고. 네. 자, 그러면 남자권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했던 레이드로 하시고 저는 남자권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세, 액. 체크. 2, 3, 4. 앤드. 눈 가락차. 한 번 더. 2, 3, 4. 2 하면서 이때 제가 오른손을 쳤더라고요. 앤드. 2, 3, 4. 하면서 오픈 알레마야처럼 하는데 여기서도 스피널 레이드를 오른손으로 돌면서 앤드. 2, 3, 4. 호환. 호환. 호환하면서 레이드를 이렇게 제 옆쪽으로 보내고 나서 여자가 스파이러리. 슈우우 하고 나서 자, 남자분을 한다고 뭐냐면 뒤형. 앤드. 앤드. 그때 여자가 텀돌때 텀돌면서 딱. 네. 남자 스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체크. 1, 앤드.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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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1, 앤드. 1, 앤드. 1, 앤드. 여기서 여자를 스파이러리 해주면서 여자가 스파이러리 해주면서 여자가 스파이러리 해주면 뒤려 앞. 하면서 빨리 아까 스파이러 있는 여자가 어떤 분자 이랬을 때 패스 라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시작. 2, 3, 4. 1, 2, 3, 4. 1, 2, 3, 4. 잡아주면서 오른손을 굽고 준비. 4, 1, 2, 3. 5. 여기서 여자 스파이러. 여자 스파이러. 여자 스파이러. 앞. 하면서 잡아주십니다. 제 부자. 네. 이렇게 이거 잡고. 남은 뒤, 속은 털이소. 안쪽은 앞으로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여자 스파 하시고. 제가 여자 스파을 연결합니다. 두 be. 4, 1, 2, 3, 4. 두,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네 지금 조금 각자 복습하느냐구 지금 파트다시기 조금 떨어졌는데 공부를 좀 다시 연습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제 시작 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 지금 사실은 제가 뒤에 서면서 약간 발을 죽였거든요 그것도 여자의 타입에 맞춰서 뒤엉 할 걸음이 없으면 빨리 맞추는 게 잡아주는 것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움직였을 텐데 여기 여자 스패더한테 조금 당해된다고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다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실 거 있으신가요? 남자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스패더는 한 번 해봐요. 아, 그쵸. 네, 좀 위험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습까지 좀 많은 거 좀 괜찮으면 화물이 한 두 번 두 번 하게 그것도 타입을 맞춰서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핑계 맞춰서 치는 작은 친구의 피큰 레이디를 움직이는 쪽은 먹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서 좀 지나면서 한 번 해서 두 번 타입을 좀 확실하게 세 번까지 여러분은 본인 역량에 맞춰서 스패를 여자랑 여자랑 합의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한 번 하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오른쪽은 주,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3,4,1 2,3,4,1 2,3,4,1 2,3,4,1 2,3,4,1 2,3,4,1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더 아까 처음 변경할 때 조금 더 나갔지요? 자 한번 더 조금 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에 의해서 얼마나 늦은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연습에 의해서 시작 2,3,4,1 2,3,4,1 2,3,4,1 2,3,4,1 2,3,4,1 2,3,4 2,3,4,1 2,3,4,1